반갑습니다. 두 포인트에 두 포 라고 하고요. 저는 뭐 노래할 건 아니고 오로지 저의 목소리로 뭐 이런 거 보여드릴 거예요.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보통 나오더라고요. 마이크를 제가 좀 작게 할 테니까 소리를 좀 더 키워주시고요. 리허설을 못해서.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듣게 되실 소리 저의 입에서만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찾아주신 모든 분들 박수 함성 심하게 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되게 비싼 공연입니다. 소리 조금 더 감동이 가능하시죠. 뱍 뱍 뱍 뱍 뱍 뱍 뱍 뱍 뱍 노 읽 you so 내 목소리 파슬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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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두 번째가 작은 북 소리고요 이 두 가지로 음악을 만들면 뭐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소리는요 이것을 섞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소리는요 이걸 섞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리는요 자 멜로드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 제가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오게 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 음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필요합니다 루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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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지막 박수 박수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박수 유行了 유emo 스크old 아름다 브라뻑 ו 귀 antes 박수 스 아 에이 글 으 에 아 감사합니다. 두포였고요.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